독일에, 독일에, 독일에 좀 있었다고 독일 말 좀 해요. 진짜 오랜만에 봐요, 형. 네, 저희 작년에 약간, 약간 본 건 대표팀 끝나고도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센터도 지금 처음 오고 서로 너무 바빠가지고. 또 멋있어졌네요, 송승이. 얼마 전에 챕시도 나갔다 한 번. 졌는데요, 뭐. 저희는 이렇게 냉정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